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구학 수험생 여러분들, 지구학원 6월 평가원 시험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3월이나 4월에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하고는 다르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서 보는 첫 모의고사라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부담감도 좀 가지고요. 좀 긴장을 하고 시험을 봤을 텐데 시험 좀 보고 나서 그 부담감이나 긴장감이 그렇게 크게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은 이제 올해 평가원이 시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생각인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출제를 할 건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떠한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될 건지 그러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시험이긴 한데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익숙한 듯한 문제들이 많이 보였으나 그 문제들 속에 숨어있는 지문들이 좀 약간 여러분들을 당황케 하는 지문들이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 시험지를 쭉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이 쭉 펼쳐봤을 때 어? 되게 다 봤던 내용이니까 되게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어려운 킬러급 문학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 나갔을 거고 주제나 내용들은요. 되게 좀 많이 본 듯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시감이라고 하나요? 과학쌤이 이런 말 써도 되나? 기시감이라고 하는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함을 느낄 수 있는 문제였는데 막상 지문을 보면은 어? 약간 이거 애매한데? 라고 좀 약간 고민했을 지문들이 포함된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는 이제 고체 지구 파트 대기해양 그리고 천체 우주가 있는데 고체 지구 파트가 약간 좀 문제가 좀 적게 나온 것 같긴 해요. 어? 천체와 우주. 그러니까 천체 쪽이 좀 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 어? 고체 지구 파트에서는 이제 잘 출제가 그 한 문제로 출제가 그렇게 자주 되지 않던 속성적형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네요. 그것도 16번? 실제 내용 난이도로 보면은 16번으로 갈만한 내용의 난이도는 아니었지만은 어? 속성적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번에 나왔던 지층의 상대 절대 현대. 그냥 문제 구성을 보면은 문제 구성은 매우 간단한 문제였을 것 같지만 어? 단층하고 퇴적층의 순서를 판단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당황케 하는 지문들이 좀 들어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해설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하고 향 파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주제들은 해수의 표충연분을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증발을 많이 해서 강수하고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일기도에서 가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살짝 좀 약간 당황을 했을 법 같은 게 일기도를 보면서 저기압이 있는데 그냥 저기압에 전선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 구름이 발달하는 위성 영상 사진을 가지고 폐색 전선의 유무를 판단하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약간 좀 당황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이외에 뭐 자전축의 기울기. 아 자전축의 기울기 문제 있죠. 자전축의 기울기 문제에서도 자전축의 기울기가 태양의 남중고도를 변화시키는 거긴 한데 실험 자료에서 어떤 자료가 태양의 남중고도를 의미하는지 약간은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약간 좀 아슬아슬하게 줄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석을 했을 때 태양의 남중고도.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을수록 들어온 에너지가 좀 적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긴 했지만 요것도 여러분들이 약간 좀 그래도 당황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하의 천체에서는 이제 골고루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분광형과 별의 표면온도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오진 않았고요. 그냥 O형, A형, G형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주의 구성에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평가원의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하는 그냥 어떤 서로 다른 도시기가 있는데 누가 현재고 누가 과거인지를 안죠. 우주의 구성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보통물질이 누군지도 안죠. 다만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얘네들의 우주의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경향을 가지고 현재하고 과거 중에 언젠지 그게 판단이 되면은 우주의 구성 중에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보통물질 중에 누구인지 그걸 찾는 약간 그런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들이 좀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배경복사 판단하는 문제에서 우주 배경복사가 출발해가지고 우리 은하까지 도달하는데 과연 중간에 우리 은하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했었을 것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요정도 선생님이 체크한 문제들이 이번 6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문제 구성 자체는 뭐 아주 극악스럽게 문제를 구성하거나 자료가 복잡하거나 이번에는 또 허브리법책 복잡한 개선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9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런 식의 개선 문제는 없어가지고 뭐 시간 쪽으로 부족하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다 풀고 시간은 좀 남았지만 내가 좀 스킵하고 넘어가는 지문들이 좀 남아있을 법한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내가 좀 약간 물음표 치고 넘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해설강에 통해서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메가스터디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채점을 해서 1등 컷이 보면은 44점에서 그런 사이트마다 45점 나오는 사이트도 있는데 1컷은 44점 정도 나오면은 좀 무난한 수준으로 이제 그 등급 컷 자체는 약간 평가원의 1컷보다는 예전의 1컷 있죠. 최근에 1, 2년의 컷보다는 약간 높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컷이 보통 한 41, 42 정도 나오는 시험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거보다는 1컷이 약간 좀 높게 나오니까 작년에 수능 난이도에 비해서는 한 문제 정도, 2점짜리 한 문제 정도 더 많이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자, 표준점수는 이제 과목과는 유불리를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표준점수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원점수를 일단 최대한 높여야 표준점수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외계행선이 탐사 아, 이게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인데 의외로 요게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게 샘의 약간 의외였어요. 그럼 이걸, 이 문제를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걸 보면서 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자료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게 선지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틀렸는지가 거꾸로 역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샘 내 표시를 돌려가지고 좀 이따 문제를 한번 봐 볼게요. 그리고 우주배경 복사 문제 도달하는 것도 이거는 그림을,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을 고지, 곧대로 보다 보면 헷갈려요. 문제에 있는 그림을 고지, 곧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실제 우주의 팽창과 관련해가지고 그 출발한 우주배경 복사가 어디까지 왔느냐 그렇게 보면 되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기도 해석에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폐색천선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당황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분광형과 별의 표면 온도는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정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정답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층의 상대 절대연대에서는 약간 까다로운 질문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한번 외계 행성의 탐사, 우주배경 복사, 지층의 상대 절대연대 문제 한번 간단히 좀 볼 텐데 한번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구보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럼 이 문제는 보세요. 문제가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의 시선속도라고 돼 있는데 이거 분명히 개를 안 읽고 외계 행성의 시선속도 이렇게 읽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답률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럴 이렇지 않고는 이 문제의 정답률을 설명을 못하는 거야.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는 게 문제풀이에요. 여러분들 수능 만점이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에요. 알겠어요? 만약에 이걸 외계 행성으로 읽어버리면 이거는 그럼 행성의 스펙트럼 관측에 얻은 자료잖아. 그러면 A 시기에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는데 이게 행성의 스펙트럼이면 행성이 시선속도가 마이너스야. 그럼 이건 마이너스니까 접근하고 있는데 니은은 잘못된 거야. 그다음 B 시기에 식현상이 관측된다? 아니야. 이것도 틀리는 거고. 그럼 답은 기업밖에 없겠네. 그래서 1번을 이렇게 고른 거야. 1번을. 아마 1번 고른 학생들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과정으로 정확하게 풀었을 걸? 그게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계 행성계라는 걸 안 읽고 외계 행성이라고만 읽어버리면 검토할 때도 외계 행성이라고 읽고 검토할 때도 답은 1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외계 행성의 시선속도라고 하면 외계 행성이 지금 관측이 된다는 얘기잖아. 우리 도플로효과나 식현상 이런 것들이 외계 행성이 관측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쓰자는 건데 외계 행성이 관측이 돼버리면 뭐 그냥 관측되니까 있는 거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항상 이런 도플로효과 같은 경우는 이건 중심별의 시선속도의 변화고 중심별의 시선속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별 주변을 공존하고 있는 행성이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별의 시선속도이기 때문에 기억본 행성의 스펙트럼 관측을 얻은 자료다. 이거 무조건 틀렸다고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리고 나머지 풀이는 선생님이 이제 해설강에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는 거 하나. 그리고 이런 시선속도는 행성의 시선속도를 자료로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도플로효과를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지. 그치? 외계 행성계라고 하는 거 주의하세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우주배경복사 문제도 한번 봐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형태로 그림을 좀 바꿔서 보면 좋아요. 이게 이제 우주배경복사가 최초로 나오는 38만 년 전에 A에서 우주배경복사가 출발을 했어. 물론 이때 이제 여기 우리은하가 있는데 여기 우리은하가 있는 지점이야. 이 우리은하 쪽으로 이제 쭉 이제 우주배경복사가 올 텐데 우리은하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우주가 팽창을 하잖아. 그럼 우주배경복사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은하가 또 두 개가 더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출발한 우주배경복사가 우리은하고 이은하 사이까지 왔다가 여기서 도달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걸 하나의 공간으로 그냥 바꿔서 보면은 자, 우리은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은하가 하나가 있고 A에서 출발한 우주배경복사가 있어. 그럼 이걸 시간으로 재구성을 하면은 38,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8만 년이 지났을 때 그때 우주배경복사가 삐뻐, 삐뻐, 삐뻐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우리은하 쪽으로 다가오는데 이게 60억 년이 됐을 때 계속 파장은 길어지면서 이게 이 은하하고 우리은하 사이까지 온 거지. 여기까지밖에 안 온 거야. 그러면은 A에서 출발하는 우주배경복사가 이 60억 년이 지난 후에 현재 우리 이때는 아직 우리은하에 도달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138억 년이 된 현재 시점에 우리은하에 우주배경복사가 떡하니 도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보니까 이 그림이 약간 오해하게 좀 그려져 있긴 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간다고? 근데 이걸 이렇게 오는 걸로 바꿔서 해서 그러면 되게 쉬운 거야. 그럼 아직 안 와. 여기까지밖에 안 온 거니까. 근데 왠지 도달을 하나? 할 수도 있지 않나?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 풀면은 이미 그 문제는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개념. 알겠어요? 정확한 개념들 좀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것도 자료를 보면은 정말 평범한 지질 단면도인 것 같지만 문제의 출제자가 숨겨놓은 일종의 함정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걸려서 넘어지는 학생들한테는 함정이 되지만 문제의 자료를 뚫어져라. 매의 눈으로 도대체 이 출제자가 뭘 생각을 하고 출제를 하려고 하는 건지 매의 눈으로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질 단면도하고 좀 약간 다른 게 분명히 여기 부정한 면이 있는데 부정한 면은 항상 아래쪽에는 남석이 침식돼가지고 기저여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F하고 E 봐봐. 여기 일종의 난정함인데 여기 이건 아래쪽에는 화성암 덩어리가 다 기저여감으로 들어가 있어. 요것도 힌트야. 얘들아 요건 화성암만 들어가 있잖아. 잘 봐. 근데 여기에 기저여감은 잘 보라고. 잘 보라고. 여기는 화성암도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D의 퇴적암 심지어는 중요한 게 이 E의 퇴적암. 화성암도 그렇지만 이 E에 있는 거는 D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침식이 일어나면 절대 여기에 있는 E가 침식되어서 자갈의 형태로 기저여감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E의 퇴적암이 있어. 그럼 이거는 여기에 있는 퇴적암이 침식된 게 아니고 이쪽에 원래 E나 D가 있어서 여기서 침식돼서 이쪽으로 자갈 덩어리가 기저여감을 형성한 거구나. 아 그럼 여기에 D하고 E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D하고 E도 끊어져 있었다는 얘기네. 근데 침식돼서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럼 퇴적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단층작용이 일어났구나. 라고 해석하라는 얘기야. 요 포인트를 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 기저여감이 여기는 화강암만 있는 거 화강암니까? 화성암이라고 그랬으니까 화성암만 있는 거 여기 기저여감 섞여있는 걸 그림으로 단서로 준 거야. 근데 이걸 못 보고 넘어가는 학생들은 아 뭐야 이게 니은보니 왜냐면은 단층이 원래는 되게 쉽잖아. 여기 단층이 있고 퇴적암이 있는데 왼쪽에도 퇴적암이 있으면은 당연히 퇴적이 먼저 되고 단층에서 끊어지는 거니까 되게 간단한 거지만 주어진 자료를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세 문제를 샘이 골라오는 게 첫 번째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제대로 안 읽는 습관 아직까지도 있는 학생들은 되게 고쳐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문제를 자꾸 틀리는 학생들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틀려보는 거예요. 수능 때까지 계속 틀려보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아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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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한 건 때려 때려 내가 나 때리는 거 괜찮잖아. 남 때리는 건 이거는 폭행이지만 내가 나를 때리는 건 자책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계속 연습을 해 나가는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20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형태하고 다른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도 명색이 20번인데 문제에 주어진 단서가 어떤 건지 그림에서 좀 그런 것들을 잘 보는 훈련들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자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이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면 개념 이제 개념 강의 그리고 우리 N수생들이나 한번 짧게 개념을 훑고 싶은 좀 약간 중상위권 학생들을 이용해서 N수생을 위한 2배속 강의가 좀 진행이 됐고요. 좀 빨리 진행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약간의 심화를 같이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 2배속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가성비 매구 좋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출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주제별 실전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지구학은 사실은 개념에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나는 학문이에요. 20문제 중에 18문제 정도는 자료를 해석을 할 때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자료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더욱 문제풀을 하더라도 그 개념이 유형 아래에서 나오는 주제별 문제풀이를 항상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2배속 개념 강의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기본부터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정리하고 거기에 약간의 그 주제에서 심화되는 내용까지 한 강의에 짧은 시간에 다 담았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강의에요. 그래서 6월 평가원 이후에 그동안에 지금 방학 때 내가 과탐 개념을 한 번 했는데 이후에 다시 한 번 개념을 정리하고 싶다. 근데 시간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좀 약간 문제가 되잖아. 그럴 때는 요 N생 고3들이 우리 전부 다 극찬 정말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도 잘 찍어놓은 것 같아요. 자 EBS 개념 강의로 한 번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점수 때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이제 자꾸 틀리는 주제들을 앞으로 안 틀리게 만드는 거야. 공부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맞춰왔던 주제는 수능 때도 확실하게 맞추는 거고 자꾸 틀리는 주제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해서 내용을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 아까 9번 문제처럼 그냥 문제를 적당히 내식으로 해석해서 틀렸는 건지 20번처럼 문제에 주어진 단서를 내가 캐치를 못해서 틀렸는 건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틀린 부분들은 완전히 나을 것으로 항상 내 표현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문제풀이하는 어메이징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103개 주제를 통해서 지구학 전체 주제 유형별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이 언팩트 시즌 1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6월 평가원 전에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 풀어본 사람도 알 거예요. 정말 놀라우리만큼 평가원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죠. 심층에서 연령을 가지고 심층 순환의 이동 방향을 판단하거나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그리고 보통 물질의 비율을 현재 과거 춘져주지 않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얘네들의 변화 경향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라든가 판단하는 문제라든가 그 외에 기출은 평가원이 그냥 좋아하는 개념들이 모여있는 집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똑같이 나오진 않죠. 똑같이 나오진 않은데 그걸 거의 똑같이 저희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중요한 주제가 뭔지 그 주제가 어떻게 유형하게 출제가 될 건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같이 매중 시즌 1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시즌 2는 이제 EBS 연계교제 관련된 모의고사 시즌 3는 이제 고난도 모의고사 시즌 4는 완전히 수능하고 똑같은 난이도를 진행하는 총 4단계로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 시즌마다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와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6월 평가원 끝났고요. 이제 큰 고비가 하나 넘어간 거예요. 자 수능의 이제 절반은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6개월 정도 남진 시간이 남았는데 사실 6개월 남진 남은 시간 매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대신에 하루하루가 내일이 수능이다라고 생각하라고 수능 전날이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그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올해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잘하게 될 거고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는 수능 전날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이렇게 해왔더니 나는 내일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해나가서 올해 꼭 수능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그 지구학에서만큼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꼭 수능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믿고 듣는 어명대 지구학 성적 폭발을 수능 만점 폭발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6월 평가원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후로도 좋은 컨텐츠와 좋은 강의 그리고 앞으로 남는 계속 나오는 모유사도 좋은 해설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